몸을 편안하게 힘을 빼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이세요. 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신체의 긴장감을 빼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호흡을 두 번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세상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을 들여 마십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통해 그 마음을 정돈하고 호흡으로 뇌가 상상에 머물도록 집중하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세요. 호흡을 내쉬세요. 호흡을 내쉬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룬 것을 느끼세요. 의식적으로 연합됨을 느끼세요. 의식적으로 야외와 하나됨을 느끼세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을 함께 하며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린 한몸이며, 영원히 한몸입니다.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나는 주 안에. 호흡하세요. 몸을 뒤로 살짝 기울이시며, 주는 내 안에. 우린 한몸입니다. 영원히 한몸입니다. 몸에 힘을 빼시고 호흡하세요. 몸을 다시 앞으로 기울이세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삼위일체 안에 있는 당신을 느껴보세요. 영원히 한몸입니다. 몸을 뒤로 살짝 기울이시며, 주는 내 안에. 우린 한몸입니다. 호흡하세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시며, 나는 주 안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느껴보세요. 호흡하세요.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호흡하세요. 나는 주 안에. 우린 한몸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호흡하세요. 후...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린 한몸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면서, 나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린 천국에 있고, 천국 백성으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음을 상상하세요. 사랑과 빛이 넘치는 곳에 있음을 느끼세요. 우린 삼위일체 안에 있고, 그분 함께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생활합니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더 높이. 호흡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취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간도록 초청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것을 감지해보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에 집중해보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멀문며 즐기세요. 호흡하세요.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일부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스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많은 층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머물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더 밝고, 강한 빛을 상상해보세요. 우린 야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야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풍부하고 강한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곳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의 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세라빈 천사들 다시 위를 보세요. 더 높은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이곳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풍부하고 광대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세요. 머무세요. 그곳에 머무세요. 느껴보세요. 당신을 감싸는 깊은 사랑을 그 빛이 당신 안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세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열어 그 빛을 받으세요. 그 사랑을 들이마시세요. 호흡을 통해 예슈아를 받아들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한 집에 있습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나는 영원한 집에 있습니다. 영원한 집에 있습니다. 당신의 한정된 생각을 넘는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나의 사랑 주님 나는 주님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머무를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그곳에 두고 부드럽게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손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우리의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이 땅과 저천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